대표님 우리 애들 왔어요 어서와 대표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대표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수라씨 뭐 이런걸 다 처 회장님 냉장고에 내가 애들 주려고 아이스크림 사다 놨어요 언제 아이스크림까지 준비하셨어요? 애들 견학 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? 네 저기 가서 앉아 대표님 너무 고마우시다 나 진짜 열심히 일할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나 잘해 박수가 케이크 좋아해? 네 심혜준이 대표님 이름이에요? 어 내 이름이야 아 아 받아도 나중에 변호사 되면 되지? 그러면 저런 명패 가줄 수 있어 변호사 되려면 지금보다 공부 더 잘해야돼 받아요 나도 알아 언니가 나중에 모델 돼서 돈 벌면 돈 많이 줄게 너는 좋은 변호사가 돼 네 너네 되게 웃기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자 대표님은 이제 가셔야 되죠? 애들이랑 있으니까 재밌네요 우선 앉아요 우리 케이크 같이 먹어요 아 어 장난치지 마 그냥 먹어 가만있어 예 어어 야 아이고 아이고 장난치지 말랬잖아 이거 어떡해 어머 아뇨아뇨아뇨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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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씨 애 야단치지 마요 어? 아이고 옷이야 빨면 되지 괜찮아 진짜 아 응? 애들 맛있었네? 뭐야 애들 맛있었어? 뭐야 형 오기 전에 애들이 사고쳤어 아이 참 아이스크림 먹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다 떨어뜨리고 했다 누나 우애로 애들 좋아한다 이 정도가 좋아하는 거야?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 같으면 지금 뚜껑을 안 한다고 형 날아갔어 아 아 맛있어? 응